우리 송태님께서 또 감동사연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죠? 네, 오늘의 또 감동사연 제목은요. 내가 임신했을 때입니다.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야, 임산부도 꾸미고 다녀야 돼. 라며 원피스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. 저는요, 아이 엄마 나 옷 많아. 괜찮아. 라고 사양을 거절을 했고요. 며칠 뒤 친정에 가자. 저희 어머니는 또 원피스 사자고 얘기를 또 꺼내시는 거예요. 야, 임신해도 예쁘게 예쁘게 하고 다녀야 된다니까. 엄마는 너 키울 때 먹고 살기 바빠서 그걸 잘 몰랐어. 엄마는 휴대전화로 막 사진을, 옷 사진을 막 찍어오신 거 있잖아요. 보여주면서 이거는 가격도 괜찮고 야, 이건 또 이런 디자인이라서 예쁘고 야, 어때, 어때. 어떤 게 마음에 들어. 이거 사줄까? 저거 사줄까?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. 어릴 적 잠결에 들리는 부모님 싸움 소리가 문득 오버랩이 되면서 문득 생각이 났고요. 대낮에 고개를 파묻고 흐느끼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저는 그때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. 제가 결혼하고 나서야 엄마는 그때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. 아빠의 외도는 엄마가 첫 아이인 나를 임신한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. 엄마가 저를 보며 과거를 떠올리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.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엄마, 옷은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알아서 사 입을 테니까 진짜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요. 라고 대답을 했지만 엄마의 걱정은 계속 됐습니다. 그때 제가 너무나 자꾸 거절을 했는데도 말씀하시는 어머니한테 저도 모르게 아니 엄마, 내가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한 줄 알아? 라며 정색을 했습니다. 외모에 신경 쓰라면서 먹는 건 또 얼마나 권하는지 인산부는 뒤돌아서면 배고프다고 이것저것 챙겨주셨고 저는 신랑이 퇴근길에 뭘 사왔고 같이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얘기를 하며 엄마에게 매일매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. 엄마는 자신이 임신했을 적에 아빠가 뭐 하나 사온 적이 없다고 했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놀랍지도 않았어요. 따뜻한 위로나 애정표현 대신 남편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.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여름날 혼자 앉아있는 엄마의 옆모습을 탁 봤는데요 순간 만삭인 23살의 엄마가 제 눈에 싹 그려졌고 뱃속 아기까지 슬플까 봐 울음을 참아야 했던 어린 엄마가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. 엄마도 제가 같은 경험을 할까 걱정을 하신 것 같아 제 마음 한쪽이 아렸습니다. 저는 그런 엄마에게 엄마 그때 엄마가 예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. 오늘에도 감동 사연이 있네요. 네 그래요. 이게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참 뭐한데 이 바람 참 글쎄 이거 굉장히 자불안석이신 것 같은데요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남자 입장에서 못된 버릇인데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그런데 감동 사연자의 아버님께서는 잠깐 또 누구나 실수라는 걸 하잖아요. 사람이 신이 아니고 신도 실수를 한다는데 인간은 더욱더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니까 그때 아버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거를 이렇게 노년에 많이 더 잘해주시면 어떨까 우리 따님이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래요. 하여튼 오늘도 감동 사연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들 많은 감동 사연 좋은 감동 사연 보내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좀 사연들을 또 넣고 보면 늘 그래요.